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요, 일단 수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습법을 수학학습법 위주로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여기, 아우, 훌륭하네요. 자, 수학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제 이런 설명회를 듣는 이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실천을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오늘이 좀 힘드시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진 잘 나왔죠? 저는 EBS에서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일단 여기 고3 친구들 맞죠? 네, 고3 친구들의 오해와 진실,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3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고3 학생들에 대한 좀 변명도 같이 좀 나누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학습 전략, 수학 학습법 EBS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고1, 고2 때, 고3 되기 직전까지도 고3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리고 아마 어머님들 땐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4,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이랬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 네, 그게 힘들어요. 일단 고3의 1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공부하기 힘든 순간들이 많이 보여요. 첫 번째로 4월은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내신이, 현재 내신 성적이, 현재 여러분들의 등급이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됩니다. 어느 순간 내신을 좀 버리고, 정신바이터로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내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런데 또 수능으로 가자니, 내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내신을 버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죠? 네, 그쵸. 자, 5월은요, 벌써 날이 너무 좋아요. 여기 여수 오니까, 뭐 바다도 보이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마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5월만 되면 1, 2학년들은 또 무슨 체육대회, 뭐 그리고 소풍 같은 것도 가고 그렇거든요. 나도 저랬었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특히나 동아리 후배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 훈수 도와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또 힘들어요. 일리 있죠, 그쵸? 6월은요? 6월에 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네, 모의평가 있습니다. 모의평가 때까지 바짝 공부해요, 그쵸? 잘 봐야 되니까. 그런데 모의평가가 여러분들 3월 학평도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 4월 학평은 더더욱 그랬을 텐데 모의평가는 막 되게 잘 나올까요, 육모가? 그쵸, 재수생이 처음으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나는 꽤 열심히 본 것 같은데 등급이 더 안 나오는 느낌을 느껴요. 그러면 좌절이 되죠. 평가원에서 내는 시험인데 내가 이렇게 못 보다니 속상합니다.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쵸? 자, 7월은요? 여러분 7월 날씨가 어때요? 이제 점점 더워지고요. 더워지면 학생들, 남학생들 특히나 아시죠? 옆에 있는 친구 자체가 화가 납니다. 그쵸, 그냥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7월은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중간고사랑은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내신이 어떻게 됐어요, 어차피? 네, 어차피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진짜 정식 파이터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수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살짝만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마음과 속상함에 공부가 잘 안 됩니다. 8월에는 여름방학이 딱 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고, 네 같이 띄워놓을게요. 어? 없어졌네. 자, 8월에는 여러분들 여름방학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름방학 기간 얼마 정도 돼요? 그쵸? 한 달. 한 달 채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한 양은 이만큼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리고 방학하면 바로 공부에 임하기는 힘들잖아요. 또 일주일 쉬고 나면 이제 얼마 안 남죠. 그쵸? 자, 방학이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8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수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9월에는 육모가 있죠. 그리고 수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수시의 최종적인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원했던 수시 학교는 아닌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우울함과 그리고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우, 정말요? 보통은요? 아, 내 대학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서를 쓰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쓴 게 아니라 쓰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내 대학이라고 합니다. 10월이 되면 난리가 나요. 제가 저기 K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네,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원서를 쓴 친구들은요. 저한테 다가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툭툭 쳐요. 선배님, 막 이러거든요. 원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들떠요. 그리고 이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미 이 학교를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굉장히 부지럽죠.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또 보입니다. 나와는 케이스가 달라요. 심지어 내가 정식 파이터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친구들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어머님들 10월에 학생들 정말 많이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들뜨고 마음이 힘들고 어떤 친구가 또 10월 되면 합격, 1차 합격 성적 발표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아닌 대학교를 붙은 친구가 보이면 불안하고 부러워요. 근데 그 대학 갈 거 아니야. 난 부럽지도 않아 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때요? 모든 다리? 네,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4월부터 10월 지금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11월 14일이죠. 그렇죠? 11월 14일 수능이라는 게 다가오죠. 그렇죠? 그 전에도 분명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해서 있고요. 학력평가 있고 모의평가 있습니다. 시험이 계속해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능 볼 때까지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정말 많은 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달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해 본 시간이 있어요?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한 달 정말 열심히. 근데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이 남아 있고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바꿀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웃었죠. 그렇죠? 아니라는 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핑계를 댈 건 없고. 고3의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3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은요. 수시, 정시 어떤 것을 내가 결정해야 될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복습과 관련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수학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중학교 1, 2, 3학년 책을 다시 다 펼쳐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되고요. 그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죠. 그렇죠? 근데 시간은 부족합니다. 이 고민들에 대한 진짜 민낯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인가 정시인가 하나에만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정답은 노예요. 수시의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따 2부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수시로 합격을 발표되는 학교들 퍼센트가 어쨌든 간에 70% 이상이에요. 대체적으로 모두. 그러다 보니까 수시라는 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정시 파이터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수시는 내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신이나 내가 학교 생활 해온 것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게 이제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해온 걸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내신도 올리고 학교 생활에 대한 생활기록부 내용이 달라져도요. 어쨌든 여러분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1, 2학년 때는 이러이러하게 방황을 좀 했지만 고3 때 내가 어떠한 목표와 꿈을 가지고 제대로 노력을 했다.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수시와 정시는요. 절대 따로 놀지 않아요. 내신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수능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7, 8등급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범위가 겹치죠. 물론 수시는 어때요? 조금 더 세세한 범위입니다. 국소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수능은 그 내신의 범위가 쭈르륵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수능은요. 여러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미적분 1이라고 해서 미적분 1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수학 2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단원별로 섞인다면 내신은 조금 더 수학 2면 수학 2만 출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신은 일단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 건 거 아시죠?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셔요. 그런데 학교에서의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네요? 막 졸려요. 그렇죠? 자고. 내신은요. 따로 시간 내지 않고 학교 수업 때 좀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출제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이 친구가 열심히 듣고 있어. 그럼 이 친구가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낸 문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알겠지? 중요해. 알았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 집중이 달라지면 정말 내신은 사실은 조금 더 쉽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절대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은 일단은 길게 가야 되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4월, 5월, 6월 무수히 많은 여러분들이 핑계댈 거리들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흔들리더라도 다시 잡고 공부하고 다시 잡고 공부하고 이것만 잘 지켜진다면 내신이건 수능이건 공부하는 그대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수시에서도 그게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에 등급 봐야 되잖아. 수능 등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끝까지 버리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복습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수학은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모르는 부분만 해요. 그런데 모르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모르는 부분만 찾아야 되는 이유예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쭈르륵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잘 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모르는 부분도 대충 보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처음부터 보면 우리는 집합과 명제만 다시 보게 됩니다. 집합과 명제가 여러분들 쉽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요. 집합의 원소는 쉽지만 명제 파트의 절대 부등식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2단원 끝만 가도 여러분들이 크게 집중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책을 처음만, 나 이제 다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책 처음만 찾아봐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죠? 책은 항상 앞에 부분이 까맸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는, 저 아니에요. 제 친구는 책을 사서 이렇게 위에를 손으로 막 이렇게 계속 너 뭐 하는데?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한 척 하려고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책은 앞에만 보게 되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특히나 고3들은요. 앞부분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찾는지가 포인트인데요. 그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은요. 목차라는 걸 좀 이용을 해주세요. 이거 참 이용을 안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저도 사실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한 번은 목차를 들고 개념을 이렇게 지도 형태로 그려가면서 수업을 해봤어요. 판서에 빈 그냥 빈 칠판에다가 목차만 써놓고 거기에 따라서 내용들 나오는 거.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거 두면 등차수열에서 일반항이 어떻고 등차중앙이 어떻고 그들의 연결성, 왜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다음에 등차중앙이 나올까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짚으면서 수업을 쫙 해봤었거든요. 그 수업할 때 학생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목차, 메인 아이템들만 따라락 놓고 그 개념들을 쭈르륵 연결을 해보면요. 흐름도 보이고 출제자의 마음도 보입니다. 아, 이거랑 이걸 연결해서 좀 문제 출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흐름들도 보여요. 그래서 목차를 이용을 하시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을 뿐더러 어느 부분에 개념이 구멍이 났는지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노트 만드세요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습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개념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실수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한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습 노트는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부분. 내가 오늘 이걸 까먹었다는 걸 알아냈죠. 그럼 그것을 내용으로 적으세요. 꼭 노트 적으라고 하면 수학2, 미적분1, 확률과 통계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분들이 노트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나의 수학노트라는 걸 그냥 만드시면 돼요. 단원 무관. 여기에 수2였다가 여기 확통 썼다가 확통의 앞부분 썼다가 뒷부분 썼다가 미적분1 썼다가 상관없어요. 내가 그때그때 까먹은 개념들 다시 쓰는 거. 그리고 중학교 때의 개념도요. 직각삼각형. 60도, 30도가 있는 직각삼각형 길이 비율.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네, 그죠? 2대 1대 루트 3.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적어주세요. 자, 내가 한 번 까먹은 개념, 내가 한 번 헷갈린 개념은요. 언젠가 또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개념은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고3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까먹은 부분들을 써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시험 볼 때, 시험 직전에 감독관 선생님께서 책 다 집어넣어,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합시다 할 때 그 어떤 책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노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정리된 책이요? 처음부터 볼 거예요? 그럼 또 집합보게? 그렇죠? 시험 직전에 또 집합보게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적혀있는 노트가 정말 필요한데, 그거를 10월 돼서 만들어야지 너무 늦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당장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시간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맞죠, 그렇죠? 이거는 no, yes, no가 아니에요. 우쭈쭈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죠? 힘든 거 맞습니다. 당연히 시간도 없어요. 특히나 고3 현역의 경우에는요.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내신은 내신대로 스트레스 받고, 또 수능은 수능대로 스트레스 받고, 모의고사 모의고사대로 스트레스 받고, 이 하나하나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버려진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자, 일단 시간은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간 부족한 것은. 첫 번째로는요. 짜투리 시간을 찾아내야 되죠.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죠, 그렇죠? 5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공부쟁이 이미지 만들기.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으면서 갑자기 쉬는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가? 네, 그렇죠?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기소침해져요. 아, 아니야. 나도 매점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공부쟁이 이미지를 만드는 건 재밌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고3이 쉬는 시간에 공부하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쉬는 시간대에 5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신 잘 보셔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 시간에 공부한 거 5분 동안, 3분 동안 다시 한 번만 훑잖아요. 50분 동안 수업 들은 게 3분 안에 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코팅이 되면서 기억이 딱 남아요. 훨씬 더 잘. 그러면 한 번 코팅시켜 놓은 개념은 잘 안 까먹어지거든요. 그 5분을 아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학교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죠. 자, 오늘 날 좋으니까 선생님이 10분 일찍 끝내줄게. 그때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꺼낼 수 있는 나의 문제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수학이어야 하죠. 제가 수학 선생님이어서는 아니고요. 5분이 주어지고 3분이 주어졌을 때 공부하기 가장 좋은 건 수학이에요. 한두 문제 풀기 좋잖아요, 그렇죠? 국어는 내가 지문을 열심히 읽었는데 수업하러 가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되고 체육 시간이고 체육복 갈아입어야 되면 읽었는데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들 수학책은 항상 이렇게 그 밑에 서랍 안에 들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부쟁이 이미지를 좀 만들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집중력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저도 친구는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귀마개를 꽂고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는 척했어요. 친구들이 뭐야, 정립이 왜 그래? 막 이렇죠. 당연히 다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험한 말들도 날아옵니다. 못 들은 척했어요.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공부를 진짜 하고 있네. 그걸 깨달은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도 아, 그래 정립이는 두고 가. 어차피 얘 공부하잖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한 달 안 걸려요. 일주일 만에도 쟤 갑자기 공부하던데 뭐야 쟤 갑자기 이상해 하다가 그래 얘는 원래 공부하는 아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놀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공부쟁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고3을 보내는 좀 즐거워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그 안에서 재미있는 걸 우리는 또 찾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휴대폰이 적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게 뭐가 나빠요. 선생님 잠깐만 그냥 메시지 보내고 그냥 문자 보내고 공부하는 건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길래 제가 뭘 이야기하면 가장 여러분이 와닿을까 생각했는 게 잠이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0교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업을 물리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셨는데 참 수업을 잘하셨고 좋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한 톤이셨어. 계속 얘들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7시 반에 그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잠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거든요. 툭 치고 다시 수업을 하시고 툭 치고 다시 수업을 하시고 툭 치고 다시 수업을 하셨어요. 혼내지 않으시고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울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게 여러분 약간 고문당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자다가 자다가 깨 자다가 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휴대폰 사용으로 대입을 시켜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잠을 자고 있어요. 30초 후에 제가 깨웠어요. 10초 후에 깨우고 3초 후에 깨우고 5분 이따 깨웠어요. 굉장히 불규칙하게. 자 잔 걸까요 안 잔 걸까요. 안 잔 거죠. 그럼 공부한 것도 아니겠네요. 휴대폰 사용하면서 공부하는 거. 잠깐의 이응 이응을 보내는 거 뭐 어때요. 라고 아마 어머님들께 여러분들이 항변을 했을 텐데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공부 잘하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하루 종일 사용하지 마세요가 아니라요.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시간에는 그걸 끄세요. 위에 올려놓고 나 휴대폰 안 볼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맛있는 거 앞에 두고 먹지 말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는요. 휴대폰 사용을 아예 끄시고 전원을 차단하시고 가방 안에 집어넣으시고 내가 가방 안에까지 집어넣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핸드폰 전원을 키면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죠. 자 오늘부터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공부하겠다고 집어넣었는데 그걸 굳이 꺼내서 다시 전원을 키면 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휴대폰은 적입니다. 없애 두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시간을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금 공부 제가 팁을 드린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것이 바로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중간에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전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하다가. 그게 여러분들이 고3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고3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기 스스로가 너무 싫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내가 내가 제일 밉고 성적이 안 나오면 나도 내가 제일 밉고 그래서 더 힘이 들어지거든요. 거창한 걸 잘해야지가 아니고요. 오늘부터 나 공부할 때 휴대폰을 껐어. 이런 멋쟁이가 있나. 그렇죠? 수학 문제를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내가 풀겠다고 도전했어. 해설지를. 그렇죠. 좋은 표현이에요. 해설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네. 어머 세상에. 그렇죠? 제가 여기서 험한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자아도 취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자랑하세요. 저는 야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가방을 벗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눈이 아파가지고 이러면서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는 당연히 우쭈쭈 해주셨겠죠. 그렇죠?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한 게 공부 열심히 안 하던 친구가 10분이라도 공부를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30분을 공부하면 너무너무나 잘한 거고요. 그렇죠? 그 점점점 늘려가는 것에서 넌 고3이라면서 30분밖에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칭찬 많이 하시고 칭찬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슬럼프가 생기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했던 노트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개념 노트가 곧 고3한테는 복습 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원소란 무엇인가 이런 걸 적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 파트들 정의들 그리고 증명들 미적분 원에서 증명 때문에 힘들어요. 한 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쭉 적어 놓으시는 거고요. 거기에 실수 노트는 뭐냐면요. 본인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풀이 팁도 거기다 적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자면 근의 존재를 보여주라 실근의 존재성을 보이라고 한다면 2차 방정식이라면 여러분들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외교로 들리지 않죠. 실근의 존재성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어디서 듣는 거냐 어디서 얻어내는 거냐 문제풀이하면서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아 실근의 존재성이라는 멘트가 내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라는 거구나 이런 말 다항함수라는 게 보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렵네 차수가 몇 차인지를 결정을 하라는 거구나 이런 팁은요 지금 제가 말해드린 거 되게 꿀팁이에요. 그런 다항함수 뭐 몇 차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하면서 여러분이 얻어가는 팁이거든요. 그런 거 다 적으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3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 개념 노트 실수 노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문제풀이 팁 적어두기 단원 상관없이 쭈르륵 적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싫어하는 과목을 하루에 시작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국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해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에 내가 계획한 걸 다 끝내지 못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수학을 배치를 하죠. 수학을 싫어하면 그러다 보니까 수학으로 스트레스는 받는데 수학을 안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데 그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난 이렇게 수학을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좋아하는 과목을 맨 처음에 집게 됩니다. 저는 국어를 좋아해서 국어를 제일 맨 처음에 집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거를 한번 바꿔보세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수학 문제 풀기 이때는 오답노트 같은 거 풀어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틀린 문제들만 모아서 한번 쭉 풀어보는 거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을 시작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면요. 그 과목을 공부 안 하는 날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쵸? 어쨌든 하루에 한 과목은 공부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못하고 제일 싫어하는 과목을 제일 먼저 하게 되네. 그러다 보면 이 과목에 대한 정이 붙습니다. 그래서 한번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것도 분위기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모든 공부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목이든 불문하고요. 개념, 문제풀이 이렇게 두 가지를 큰 틀로 본다면 개념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기출 그리고 우리는 추가적으로 연계교제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대비를 합니다. 이걸 달에 맞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기별로. 일단 2월까지 여러분들 개념과 기출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쵸? 아직 개념이 완벽하다고 말하기 힘들고 기출을 끝냈다고 말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통으로 묶을게요. 6월까지를 한꺼번에 보시면서요. 6월까지는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실전 준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은 일단 개념 정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구들이 옆에서 수능 특강을 풀더라라고 해서 수특을 잡으시면 아마 안 풀릴 거예요. 개념 먼저 시작을 하세요. 개념 정리할 때 당연히 기본적인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때 수능 특강을 하고 싶다면 개념을 공부하고 수능 특강의 레벨 1 정도만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개념과 문제가 같이 가죠. 연계, 유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기출이거든요. 수학은 기출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기출 문제를요. 너무 예전 것부터 푸실 필요는 없어요. 94년도부터 수능이 있었는데 94년도에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 수능 문제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능 보던 때 수학은 어려웠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요.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쉽고 어려운 문제는 딱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 옛날 것들 보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가장 가까운 해부터 작년, 그다음 2년 전 이런 식으로 쭈르르 가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6년 전, 7년 전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념이 개념별로 있죠. 단원별로 정리된 기출 그런 기출 풀어주시면 되고요. EBS 기출의 미래도 정말 정리 잘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5개년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월부터 해서는 이제는 일단 수능 실전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현재 1,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요. 당연히 현재부터도 실전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실전 준비라는 게 뭐냐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100분을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죠. 모의고사도. 그런데 그 100분을 평소에 풀면 내가 훨씬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말에 90분을 잡고 문제를 푸세요. 10분을 줄이겠습니다. 90분을 잡고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3월 학평 풀었던 문제 4월 학평 풀었던 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풀었던 문제인데 그건 너무 쉽고 다 답을 알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죠? 3월 학평, 4월 학평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당연히 원래 풀었던 것보다 성적 잘 나오겠죠. 그럼 기분 좋아하면 됩니다. 답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정해놓고 이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7월 이후에는 수능 완성까지를 보시고 그런 실전 대비에 대한 걸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이 지나고 나면요. 진짜 실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때 이제 파이널 문제들 만점 마무리,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좀 문제가 복잡해 보여요. 다소 제가 풀기에 어려워 보여요 하는 문제라도 실전 대비하실 때에는 도움이 됩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 내가 잘 풀고 공부하다 보면 수능 문제가 오히려 깔끔하고 쉬워 보이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제 시기별로 봤다면 여러분들 출제범위 고3이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요건 빠르게 넘어갈게요. 수학 공부에 대한 것 일단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기념, 유형, 기출, 실전 자 개념 공부는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읽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공식만 기억하는 것인가?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보면 박스로 표시된, 정리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 공식들 중요한 거 맞는데요. 그 공식만 그냥 암기를 하면 그건 하위권을 벗어나기 힘들어요. 자 개념은요. 당연히 그 공식들 위주로 공부를 하되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학 1등급이 되고 싶고 수학 만점까지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됩니다. 만점까지 노린다면요. 개념 공부할 때는요. 왜? 왜 그렇게 되는데? 이걸 자꾸 궁금해해 보세요. 대체 왜 얘가 이렇게 넘어가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지? 자꾸 왜? 왜? 하면서 개념을 공부하시다 보면 공식에 대한 거 정리할 수 있고요. 증명에 대한 이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게 미적분 원에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흐름을 자꾸 파악하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 그리고 기출은 한꺼번에 볼 건데요. 유형이 곧 기출 문제 유형까지 연계교제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결국은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아는 것이 포인트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 개념을 공부했는데요.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수학 문제가 갑자기 외계어로 보인다면 개념은 개념대로 따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문제를 들고요. 왜 내가 이 공식을 끌고 와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마치 영어 해석해서 쓰듯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것들 등차수열인데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네. 그럼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개념이 어디에 있지? 찾아보세요.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쵸. 근데 그 밑작업이 잘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수학 성적은 엄청나게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요. 개념 유형 기출은 한꺼번에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계교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데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문하는 형태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거의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아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떤 트렌드로 구성이 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합답형이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각각 증명하는 유형이 있었다면 요즘은 기역, 니은, 디귿이 흐름대로 문제를 풀이하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라도 기출 문제 열심히 보셔야 되죠. 그쵸. 이 기출이 수능도 맞지만 여러분 현재 올해 보고 있던 모의평가, 학력평가, 작년 기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무리로는 실전 제가 말했던 대로 시험 시간을 정해놓고 문제 푸는 것 그리고요.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어떤 만점자도 1번부터 30번까지 딱 풀이하고 끝내서 만점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쵸. 그 시간 안에 내가 잘 모르겠거나 시간 걸리는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본인이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마다 표시하는 자기만의 기술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내가 절대로 못 풀 것 같은 문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가 별표라면 회오리 모양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분명히 내가 아는 건데 계산이 잘 안 되네 이렇게 한번 꼬이잖아요. 그 꼬인 걸 붙잡고 있으면 20분 30분 시간은 가고요. 마음은 떨리고요. 그 다음 쉬운 문제도 안 풀리게 돼요. 시험 시간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일단 회오리 모양 하고 넘어가.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회오리를 먼저 봐야 돼요. 별을 먼저 봐야 돼요. 회오리를 먼저 봐야 돼요. 풀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의외로 빠르게 풀릴 겁니다. 그쵸. 또는 진짜 쉬운 문제인데 계산이 꼬여요. 그럴 때 저는 기억, 시옷이라고 적고 넘어갔습니다. 계산. 그쵸. 감사 아니고 계산. 그렇게 하고 넘어오면 가장 먼저 풀이할 건 그 계산 문제겠죠. 간단한 문제니까. 이런 식의 것은 본인이 공부를 패스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조금 더 생겨요. 그냥 결코 누군가의 것을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서 실전 연습. 이거는 여러분들 날이 더워진 이후에 조금 더 참고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과목에 대해서요. 편식을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친구들이 좀 생기거든요. 뭐냐면 세 과목이나 돼요. 사실 가용은 세 과목이라고 하기에도 좀 미안해요. 그죠. 세 과목 아니잖아요. 미적분 2는 미적분 1 모르면 전혀 못 풀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는 여러분들 수학 1 이라는 직접 출제되지 않는 과목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네. 그렇다면 나는 수학 2만 하고 미적분 1은 너무 어려우니까 미적분 1은 버려야지. 자, 미적분 1을 버리는 순간 미적분 1이 4단원의 개념이 들어있고 11문항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럼 11문제가 다 날라갑니다. 그 11문제가 3점도 있고 4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배점이 한 40점 정도 되겠죠. 그쵸. 자, 그거 다 날리면요.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통과 수2에서도 틀릴 것들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50점 이내로 40점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과목을 버린다니 말도 안 되죠. 그쵸. 여러분들이 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가장 큰 것이 물론 미적분 1 그쵸. 이과 친구들은 기아와 백타 어려우니까 확률과 통계에서는 통계를 버려야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통계 쉬워요. 통계가 어려운 이유는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책의 맨 끝에 있잖아요. 우리는 불변의 진리로 책의 앞쪽은 쉽고 책의 뒤쪽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 뿐이니까 절대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이제 와서 그걸 언제 다 공부하죠. 생각보다 개념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 꼭 먹고 한 달 안에 많은 것들을 정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서 그래요. 한 달 안에 모든 걸 마스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이 정리될 수는 있으니까 어떤 감옥이 됐건 어떤 단원이 됐건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9번 30번 문항은 버린다고 치더라도요. 나중에 그래도 어떤 내용에 어떤 개념이 쉬운 문제에 배치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당연히 그리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법도 여러분들 다 다르죠. 사실 자 상위권 친구들은 29번 30번 레벨 3 이런 문제들 당연히 공략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위권 친구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가장 문제예요. 잘 할 수 있는데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저 친구가 저걸 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려서 나 저거 하고 싶어. 이것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하위권 친구들은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부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 주시고요. 중학교 수학부터 수학 1까지는요. 정말 간단하게 복습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EBS에 보시면 중학교 수학부터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좀씩 있어요. 그리고 개념 그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런 강의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아요. 초보 탈출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자 꿀팁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기념 노트 꼭 오늘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학력평가 버려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본 것들 그런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구멍난 기념들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해설 강의까지 같이 좀 들어주세요. 3월 4월 밀려 있으시죠. 그쵸. 그거 오늘 당장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수학으로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나오면 그것 또한 수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EBS에서 내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쵸. 자 내신 대비 중요하시죠. 여러분들 저 뉴탐스런이라는 건 한국사랑 사탐과탐 사회과학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과학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개념 준비 문제풀이 하시면 아무래도 내신 준비할 때 확실히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저 초보탈출 넘버원이라는 강의가 하위권 친구들을 위한 강의예요. 저 강의가 정말 제가 전 저 강의 한번 찍었었는데 평균을 설명할 때 20과 40의 평균은 30이잖아. 그치 얘들아. 로 시작을 해서 EX 개념까지 들어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쭈루룩 가보는 거죠. 저도 되게 재밌게 찍었는데 저거 들은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초보탈출 넘버원이라는 강의는 한 15강 정도씩밖에 안 되니까 하위권 친구들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저 강의로 시작을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그래도. 그죠. 그리고 수능 특강 부담 갖는 친구들 내신 대비하기 좋은 강의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당연히 실전 대비하기에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수능 대비 강의 내신 대비 강의를 보여드리는데요. 그것보다도 이거 외에도 정말 강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결정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나한테 맞춤형 커리큘럼을 결정하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보세요. 수시 논술 또한 강의가 있습니다. EBS예요. 이건 진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EBS에 들어가셔서 입시 정보 이런 칸들을 좀 더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는 소스가 정말 많은데 잘 못 찾아가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시 대비 강좌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EBS에서 오늘 바로 만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 맞춤형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자신의 고민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개념은 공부했는데요.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이런 소소한 고민들까지 클릭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의 고민을 쭈르륵 적으시면 결국은 나한테 맞춤형 커리큘럼을 뿅 하고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 페이지에 가면 수강 후기라는 게 있어요. 이 선생님한테 들어오셔서 수강 후기로 들어오시면 선생님한테 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글을 남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강인지 이게 현강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 강의 듣는 친구 중에 1강 들었어요. 선생님 2강 들었어요. 하면서 1강 듣고 1강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고 2강 듣고 2강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매번 이걸 올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 친구가 글이 안 올라오면 기다려요. 무슨 일이 있나 뭐지 왜 안 왔지 너 왜 안 오고 있니 이런 생각 하다가 그 친구 글이 뿅 하고 올라오면 되게 반갑습니다. 어디 갔었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친구가 의리가 있잖아요. 저와의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다음 강의 이거 들어 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 지도 받듯이 이렇게 수강 후기를 잘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과 소통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시다 보면 EBS 강의가 멀리 있는 강의처럼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좀 가깝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도 올려요. 여기서 선생님 저 공부 진짜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해요. 좀 혼내주세요.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직 너에게는 꿈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 아직 겨우 여러분들 날 따뜻해진 봄입니다. 4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달라진 나를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